오늘 다이빙 가기 바로 전에 아침 식사로 아사이브를 먹기로 했습니다 아사이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사이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럼 여기있게 세계를 기다리고자 이제 우리가 가고자 마지막으로 공장은 도코보즔야 거기까지는 도둑보즔야 그리고 이준의 도둑보즔야 그리고 주지의 도둑보즔야 도둑보즔야 그리고 여기는 도둑보즔야 한 발은 많네요 자, 우리는 이 배로 같이 타고 나갈텐데, 사람 굉장히 많이 타네 자, 샤크포인트에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아들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여름 다음ities, especially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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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